오늘 영상은 우리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4대1 정말 놀라운 스코어 차이로 역전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 경기는 저도 구독자분들과 함께 직관을 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분위기가 계속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였거든요. 사실은 토트넘의 입장에서 전반전은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좋지가 않았었어요. 특히나 오늘 경기는 아스톤빌라가 이상하리만큼 물론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겠지만 매우 수비적으로 나왔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톤빌라가 평소보다 훨씬 더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면서 수비 전형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톤빌라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맡긴 왼쪽에 제이콥 램지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 좌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스톤빌라의 가장 큰 특징이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좀 많이 좁혀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 가운데 지역에서 밀집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전반전 내내 굉장히 답답한 경기가 됐어요. 예를 들면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가운데에 솔랑키가 있고요.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쿨루셉스키가 배치가 되고 오늘은 사르와 벤탄쿠르가 살짝 뒤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아스톤빌라의 역습 자체가 좀 무섭다 보니까 특히나 반도뱀도 없는 상황에서 드라구신의 스피드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기본적으로는 반도뱀보다는 느린 선수다 보니까 수비라인 하프를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역습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우도기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공격 전형이었는데 심지어 오늘 경기 중에 어떤 장면까지 나왔냐면 상대의 공격수인 와킨스와 로저스 이 두 명의 선수가 로메로와 드라구신이 볼을 잡았는데 하프라인을 넘어서 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선수들은 오히려 로메로나 드라구신이 하프라인을 넘어올 때 뒤로 빠져서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아스톤빌라가 수비 라인에 확실하게 수비 전형을 만들고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도 드라구신이 볼을 몰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도 이 드라구신에게 붙으려는 생각을 가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드라구신이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볼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아스톤빌라는 접근을 허용하고요. 그래서 아스톤빌라가 4-4-2의 전형을 만들고 있을 때 이 공간으로 사실은 토트넘이 패스를 주기는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돌리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토트넘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측면 지역으로 볼을 돌리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이른바 U자 빌드업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아스톤빌라가 정말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 전형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의 움직임만 봐도 앞쪽에 있는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압박을 나가는 선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우도기에게 볼이 넘어가고 우도기가 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톤빌라는 자리를 지키면서 4-4-2 전형을 만들고 이 안쪽으로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전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공격 패턴이 약간은 단순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해 있을 때 중앙지역을 거쳐가기는 힘드니까 결국에는 존슨이라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안쪽에 있는 우도기, 포로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풀백들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좌우 측면 공격수인 존슨과 손흥민은 측면으로 넓게 배치되는 이러한 전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스톤빌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들 알고 있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가 확실하게 내려와서 뛰어들어가는 포로와 우도기를 막아줄 때도 있고요. 아예 애초에 손흥민이나 존슨이 볼을 잡을 때 끌려 나오지 않고 기다리다가 약간 지연만 해주다가 측면 수비수가 내려가서 존슨과 손흥민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이런 모습으로 수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손흥민에게 패스를 줬지만 손흥민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질 않으니까 이 수비 공간이 안 만들어지니까 손흥민 선수도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 우도기에게 그리고 수비수들을 거쳐서 존슨에게 갔는데 존슨도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뒤로 계속 이 뒤쪽으로만 볼이 연결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현지에 있는 팬들이 굉장히 생각보단 냉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돌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토트넘이 볼을 잡을 때 오히려 약간 질책성 야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 팬들은 못하면 진짜 못한다고 계속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해도 팀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응원한다. 이런 개념은 늘상 이제 경기장 갈 때마다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 전반전에는 그냥 정말 손흥민, 우도기,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 존슨 여기를 계속 측면만 왔다 갔다 하니까 가운데로 들어가질 못해서 전반전 끝날 때쯤에는 토트넘이 볼을 잡을 때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팬들이 패스를 빨리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야유를 퍼붓는 모습까지 나올 정도로 토트넘이 전반전 경기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 또 실점을 했죠. 그리고 이 세트피스에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정말 순발력도 좋고 민첩성이 좋아서 반사신경을 통한 선방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선수가 의외로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이 좀 약한 유형의 골키퍼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스톤빌라는 공격을 할 때 특히나 세트피스에서 비카리오를 담당하는 선수가 무조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비카리오를 담당했던 선수가 로저스였는데요. 로저스가 비카리오를 못 나오게끔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 공간 이 가까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죠. 원래 같으면 이 가까운 궤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비카리오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골키퍼는 손을 쓰기 때문에 펀칭을 할 때 웬만한 공격수와 웬만한 수비수들보다는 제공권 싸움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비카리오가 한 명에게 묶여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 앞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토트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머리에 맞춰서 걷어내야 된다는 미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걷어낸다는 것이 포로의 머리 맞고 또 뒤로 흘렀어요. 그러면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이것을 가까스로 이제 포로의 머리에 맞고 떨어지는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낸 게 또 비카리오에게 붙어있던 로저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로저스가 득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정말 잘 하지 못했던 것들만 많이 나왔거든요. 밀집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세트피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유율은 분명히 많이 가져갔는데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 거죠. 그런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는 손흥민과 우독이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밀집수비를 상대하는데 전반전 내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 포스트쿨루 감독이 어느 정도 변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손흥민이 측면으로 달려나가면 수비수가 끌려 나올 때 우독이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손흥민이 볼을 가졌을 때 우독이가 손흥민의 뒤쪽으로 오버래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더블 수비를 당하고 있을 때 우독이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앞으로 움직이면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압박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여러 가지 장면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손흥민에게 먼저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스톤빌라가 중앙지역에서 좌우 측면을 약간은 버리고 가운데에 밀집하는 전형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난 거죠. 근데 여기서 전반전과 다른 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우독이가 뒤로 돌아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두 명 정도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독이가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뛰어나가니까 앞쪽에 있었던 선수 한 명이 우독이를 살짝 따라 나갑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분산되면서 보다 적은 수비를 상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가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 크로스의 질 자체가 정말로 예술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독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손흥민의 뒤쪽으로 뛰어요. 앞쪽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손흥민에게 붙어있었던 아스톤빌라의 풀백 캐시가 손흥민에게 붙지 않고 우독이가 뛰어들어갈 때 우독이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살짝 뒤로 물러서죠.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살짝 뒤로 물러나니까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만들어졌을 때 아무래도 이 앞공간에 있으면 얼리 크로스처럼 앞쪽으로 강하게 감아주는 크로스가 몸에 막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게 중요했고 이 크로스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한 게 크로스를 올릴 때 수비수의 이 사이 공간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보다 어려운 코스를 선택을 했어요. 어떤 코스였냐. 수비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수비수를 감아서 넘기는 정말 스핀이 많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크로스였거든요. 크로스를 올릴 때 이 사이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몸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데 이 크로스를 순간적으로 이 몸을 감아 나오면서 크로스가 되도록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될 때 감기면서 캐시의 이 앞공간으로 볼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득점이 나올 때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크로스를 올릴 때 앞쪽에 선수가 그래도 우도기를 따라가지만 살짝 뒤로 물러나고 있는 분명히 크로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의 크로스가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의 몸을 타고 들어가면서 이 사이 공간으로 뚝 떨어집니다. 정말 이거는 손흥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크로스였고요. 이 크로스가 들어갈 때 존슨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의 크로스 존슨의 마무리가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 가운데의 공간으로 정말 절묘하게 앞쪽에 있는 수비수까지 방해를 안 받고 넘기면서 크로스가 뚝 떨어지는 이 궤적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유형의 크로스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모습만 보면 전반전 내내 진짜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조차 슈팅 한 번 하나 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었는데 손흥민의 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크로스 한방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오랜만에 복귀한 날이다 보니까 경기를 많은 시간 뛰지 못하고 교체가 되긴 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는 있어야 되는 선수다.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역전도 하고 동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득점 장면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 후반전에는 손흥민이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우독이가 이제는 손흥민의 뒤쪽으로 뜨기 시작해요. 뒤쪽에 있는 선수를 분산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수비수가 한 명 달라붙으니까 뛰어들어가는 우독이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뒷공간이 허물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본인들이 실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역전을 당한 건 아니지만 손흥민의 크로스로 동점이 되다 보니까 전반전처럼 완전히 수비로 내려서지 않고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 타이밍에서 정말 잘해줬던 선수들이 미드필드 라인에 사르, 비수마 그리고 쿨루셉스키입니다. 특히나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교체될 때 같이 교체됐던 선수가 벤탄쿠르였거든요. 그리고 그 벤탄쿠르자리에 비수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애초에 선발 라인업부터 토트넘이 중원 싸움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톤빌라는 오른쪽에 맡긴 왼쪽에 제이콥 램지 이렇게 이제 뭐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조금은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스톤빌라가 이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즐겨합니다. 달려들고 몸싸움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원에서 몸싸움을 견뎌내기 힘든 메디슨 같은 선수들 특히나 메디슨이 최근에는 이런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밀리거나 볼을 컨트롤을 못해서 턴오버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중원 라인에 메디슨 대신에 사르를 투입하면서 사르가 최근엔 또 폼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사르,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피지컬적으로 토트넘이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전반전에 컨디션이 저조한 것 같으니까 곧바로 비수마를 투입하면서 더욱 더 피지컬적인 부분을 살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스톤빌라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냐면 최전방에 있는 와킨스는 올라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로저스가 살짝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한 명 사르가 한 명을 마크할 때 비수마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한 명의 선수를 1대1로 방해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도 많고요. 토트넘이 중원 싸움에 이겨서 다시금 공격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솔랑키가 에밀리아노 마티네스를 압박하러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두 명의 선수가 아스톤빌라는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선수에게 붙어있는 선수가 사르와 클루셉스키 오늘 특히나 메디슨 대신에 압박을 하는 용도로 들어온 사르가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이때 앞쪽에서는 또 로저스가 내려오면서 이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이 공간을 건너서 패스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에밀리아노 마티네스가 내려오고 있는 로저스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톤빌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있는 로저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왼쪽에 있었던 제이콥 램지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지만 측면 공격수를 보는 에메리 감독의 굉장히 독특한 전술에서 이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두 명의 선수가 막혀있으니까 제이콥 램지를 통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각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에밀리아노 마티네스 걸키퍼가 앞쪽에 있는 제이콥 램지에게 패스를 보내줬죠. 그런데 제이콥 램지가 내려올 때 어떤 선수가 붙냐면 달려들면서 이번에는 벤탄쿠르가 부딪힙니다. 이 공간이 이제 비수마로 교체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드필더 라인에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사르, 비수마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아스톤빌라가 거쳐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골 들어갈 때도 되게 비슷해요. 앞쪽에서 사르가 아스톤빌라의 중앙 미드필더 한 명, 쿨루셉스키가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처럼 측면에 있었던 제이콥 램지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뒤쪽에 있었던 비수마가 이 선수를 압박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압박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아스톤빌라가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비수마의 압박에 막혔을 때 여기서 볼을 전개하지 못하고 다시금 아스톤빌라의 수비수들에게 볼이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스톤빌라가 패스를 보내줄 때 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앞쪽에 토트넘의 세 명의 미디필더 라인에게 아스톤빌라의 세 명의 미디필더 라인이 붙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제 파우토레스가 볼을 잡아서 다시금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앞쪽에 있는 아스톤빌라의 두 명의 미디필더들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 제이콥 램지를 비수마가 이렇게 비수마 클루셉스키 사르 세 명의 피지컬 좋은 선수가 이 가운데 공간을 거쳐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한다는 것이 약간은 어설프게 패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르가 달려나가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볼을 끊어내는 장면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면서 뛰어나가는 존슨, 클루셉스키, 솔랑키 이런 선수들이 있고 우도기가 적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볼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에서는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뛰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히샬리송이 크로스 솔랑키의 마무리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후반전 들어서 토트넘이 사르, 클루셉스키, 비수마 특히나 비수말로 교체 투입하면서 피지컬적인 싸움을 걸려고 하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포스테크 홀로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아스톤빌라는 본인들의 이제 스타일대로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부상자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와 또 그 주말에 있는 리그 경기까지 모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소극적으로 지키는 형태가 되었을 때 토트넘이 물론 이 밀집수비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또 수비라인에서 볼을 돌릴 때 아스톤빌라처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을 만나서 볼을 자주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점들을 아스톤빌라는 오히려 오늘 본인의 스타일을 좀 버리면서 사용을 하지 못했고 반대로 이제 토트넘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뭐 손흥민과 우두기의 동선을 약간은 바꿔주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중원 싸움을 위해서 벤탄쿠루가 나가고 비수마가 들어오고 뭐 이러한 교체들을 통해서 이제 더 공격적인 축구를 했던 4대2라는 정말 후반전에 내 골을 몰아넣는 엄청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포스테쿨루 감독의 이 공격적인 성향을 결코 굽히지 않는 그런 축구가 오늘은 성공을 거두었던 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적인 관리를 받긴 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올 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보여줬던 한방의 크로스 이 능력 자체가 득점으로 전환시키는 이 확률을 본인이 득점을 하든 동료 선수가 득점을 하게 만들든 어떠한 방식이든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토트넘이 이렇게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경기가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